안녕하세요. 저는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김중범이라고 합니다. 인천에 온 계기는 인천이라는 팀이 팬분들이 엄청 열정적이신 것 같고 제가 부평고를 나와서 또 여기 인천이라는 곳에 좋은 기억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더 이쪽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2020 시즌에는 제가 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발전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거고 내년에는 잔류왕이라는 이름을 떼고 더 위에서 순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팀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항상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습니다. 못해도 기다려주시고 하면 저희가 그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